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데디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앞에 보이시는 현대의 i30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제 차량 올렸던 적이 있었죠. 제 것 차량 올렸을 때 많은 문의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제 차량이랑 거의 엄청나게 유사한 차량을 한 대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저한테 전화주셨던 분들 한 5분 정도 계시죠. 5분 정도 중에 이 차량을 보시고 분명 고민하실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차량이랑 스펙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먼저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현대 뉴 i30 1.6 VGT입니다. 경유 모델이고요. 등급은 유니크 등급에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제 차량보다 한 단계 낮지만 지금 안쪽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식 1월 등록한 차량이고요. 키로수가 13만 2천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제 것 차량이랑 약 2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13만 키로만 거의 주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먼저 강점을 말씀드리면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판 교환조차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강점이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차량은 교환이 좀 됐었죠. 교환된 부분도 있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 차량은 전혀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금액은 이 차량의 금액은 맨 마지막 그리고 중간에 약간 흘리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 쪽에 보시면 앞쪽 라이트의 파손은 일절 없고요. 앞 범퍼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흠은 앞쪽에 전면부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한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도 정품 휠 정품 휠이 또 들어가 있죠. 제 거는 싸제 휠이었지만 이 차량은 또 정품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미러 파손된 부위 일절 없고요. 선팅지 완벽하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전체적인 도어 컨디션. 먼저 1차 검수로 끝냈지만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뒤쪽에도 여기 옆쪽에도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1차 검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뒤쪽의 타이어는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는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휠 컨디션은 보셨겠지만 상대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선팅지부터 범퍼, 리어램프 전혀 파손된 부위 없죠. 그리고 I30의 후방 카메라는 이 밑에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후방 카메라는 정품 내비게이션이 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에 열어서 지금 트렁크 적재함도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이 차량도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스페어 타이어, 그 다음에 치공구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재함도 크게 제가 말씀, 뭐 흠이 있다,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닫아서 반대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에 넘어가시면 정말 매판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I30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I30의 고질병이 어떤 거냐면 여기 뒤에 몰딩, 이 크롬 몰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 차량에도 이 몰딩 부분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몰딩은 사실 만 원도 안 할 겁니다. 이 몰딩 사서 붙이는 거는 만 원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 뒤쪽에 몰딩은 사실 없어도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는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이여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여 시트 보고 계십니다. 이여 시트 쪽에 지금 오염도나 그런 부위는 없지만 제가 있는 이 바라보는 앞쪽의 시트 쪽에는 약간의 찢어짐은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약간의 찢어짐 현상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판 매트는 그렇지만 또 코일 매트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코일 매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팔걸이도 한번 내려보시면 이 컵홀더 상당히 또 깨끗한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도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 트림까지도 상당히 또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i30 차량의 강점은 해치백 차량이기 때문에 시트가 또 폴딩이 됩니다. 시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적재함을 또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편에 있는 시트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뭐 사용에 맞게 적재할 때 그거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가서 기능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운전석에 탑승했고요. 차량의 키는 스마트키 한 개 이렇게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 홀더까지도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었을 때 버튼 시동 보셨고요. 지금 시동 걸었을 때 실주행거리 132,151km 주행했고요. 지금 알핀 부조현상이나 그런 부위 전혀 없죠. 경고등도 일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218km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부산을 가더라도 한 2만원 정도만 충전을 해서 내려갈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30는 이 연비가 20km, 고속도로에서 20km까지 거뜬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에서는 정말 가성비 끝판을 즐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동접이 들어가 있고요. 창문들은 제가 지금 열어놨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그런 부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와이퍼도 역시 뭐 이상 없습니다. 와이퍼, 오토라이트 전혀 이상이 없고요. 핸들도 지금 보시면 핸들 커버가 처음에는 장착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약간의 커버에 잔상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핸들의 벗겨짐이나 까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볼륨 버튼과 블루투스 당연히 되고요. 트립 창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크게 보셔도 핸들은 정말 깨끗한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 쭉 보여주시면 대시보드에도 부착물이나 그런 부위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좀 틀어놨어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 너무나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에어컨, 히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보이시겠지만 현대 정풍 내비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풍 내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라디오 라디오도 전혀 이상이 없죠. 지금 보시면 블루투스까지도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죠. 미션 상태인데 미션 상태 남아있죠. 지금 후방 카메라 보이시는 그대로 굉장히 선명하고요. 미션 상태 자부할 수 있습니다. 미션 상태 거진 제 차량 구매하신 분한테는 조금 쏘리한 말씀인데 제 차량보다 미션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차량보다 미션 상태가 조금 더 좋네요. 제 차량 구매하신 분한테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컵홀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전체적인 컨디션은 정말로 완벽합니다. 이제 위쪽으로 대망에 또 파노라마 썬노프가 들어가 있죠. 파노라마 썬노프 열릴 때 한참 열려요. 이 커버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썬노프가 이렇게 열리죠. 썬노프도 열었을 때 작동 상태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소리 일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위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앞뒤 2채널로 또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옵션은 제 차량이랑 거의 뭐 다른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 부스 열선 시트도 이쪽에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차량이랑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엔진은 열었고요. 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시는 것과 같이 엔진 소리 정말로 정숙하죠. 미션 상태 제 차량이랑 좀 비교를 했었는데 제 차량보다 엔진 소리와 미션 상태가 더욱더 조금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차량을 구매하신 분한테 조금은 죄송 드리지만 이 차량도 정말 차량 성능 상태는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입니다. 이 차량 금액이 얼마냐면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650만원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i30 650만원에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이 정도 키로수 완전 무사고의 흰색의 파노라마 써누프 들어가 있는 모델 650만원이면 정말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니까 많은 문의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뭐 뒤에 타이어가 아쉬워서 망설이시는 분들 전화 주십시오. 제가 저거 해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스모터스의 가정원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 승! 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